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미스터마트 안녕하세요 티케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케이지입니다 이번 화전에 인생하신 거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? 일단 1등이라는 너무 수시로가 나게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티케이지의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는 뭔가 하나의 또 다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우셨어요? 많이 울지는 않아요 팬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고마운 팬분들한테 인사하셨다고? 우리 아리들 또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을 안겨주는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또 이번 1일 기점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리들 또한 엔리랑 같이 해서 혼자 보고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사 사랑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수능이거든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디케이지 팬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네 1년 동안 준비했을 큰일일 텐데 저희도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긴장하지 말고 수능 잘 보고 꼭 원하는 결과 나와서 또 웃으면서 내년에는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디케이지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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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yla and my friend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